어떤 종목 오늘 공략주를 갖고 오셨을까요? 네 그러니까 소비자로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주주일 때 행복한 기업들이 좋을 수 있는데 사실 그 대표적인 기업 중의 1가 주주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기업 중의 1가 한국 전략이거든요. 사실 이 정기율은 못 올리니까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나쁘진 않은 거잖아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반대로 됐을 때는 내가 불편해도 주가에 오히려 호재면은 1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오늘은 그 SPC삼립 1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되게 잘 나왔어요. 영업이익이 52% 정도 증가를 했고 요새 이제 베이커리 부문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효과로 좀 상당한 성장을 좀 보여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밀가격이 아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아마 빵가격 인상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 이후에 좀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또 이 회사가 하는 사업 중의 가평휴게소를 또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외출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또 고속도로에 또 정체가 좀 되면 가평휴게소 또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턴어라운드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작년에 워낙 이쪽이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봤을 때 SPC삼립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. 무엇보다 주가가 너무 못 올라갔습니다. 사실 장기간 이게 2015년도에 그 음식률 빅사이클 때 엄청난 일이 보였던 기업인데 정말 지금 하염없이 흘러내렸거든요. 그래서 이 자리에선 크게 잃을 건 없지만 뭔가 좀 올라갈 만한 지금 모멘텀이 생긴 상황이니까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와 주가가 개예요. 계속 옆으로만 갔어. 네.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 이 SPC삼립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선 더 빠질 것은 없고 가격 인상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멘텀으로 충분히 또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. SPC삼립에 대한 또 관심까지 전해주셨습니다. 네. 오전장에 대한 매매 포인트.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. 오인도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